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앞광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산타 사진관 서울 영등포역에 위치했고요. 미친 컨셉들이 넘쳐나는 말도 안 되는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합리적인 가격에 눈탱이 안 맞고 맘 편히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아래에 주소로 한번 들어오셔서 연락 한번 주세요.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앨범 이야기입니다. 액자도 많이 비싸긴 한데 특히 앨범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앨범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가가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라는 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작 비용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드린 거고 앨범이 많이 비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앨범을 하나 만들다고 할 때 사진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한 장 한 장 다 보정해야 되고 또 앨범 디자인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은 제작 비용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요즘 우리 뉴스만 틀어도 인건비 상승이니 모양이 엄청 비싸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액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보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트리밍하고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크롭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정해서 할까 정도면 되는데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앨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앨범이 어떤 느낌으로 갈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은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혹은 우리 아기 아니면 내 웨딩 사진을 직접 보정할 자신이 있다. 편집을 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앨범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지식 먼저 말씀드리고 앨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보통 사이즈 앨범이죠. 이렇게 천으로 된 패브릭의 앨범들 뭐 여기에서 이게 가죽이 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재질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은 안에 사진들이 들어있는 심플한 깔끔한 이런 표지가 어떤 재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한 스타일의 앨범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앨범 표지 자체의 사진을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액자처럼도 쓸 수가 있는 아크릴 앨범류의 앨범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나누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세워두고 액자처럼 남들이 이렇게 보여주게 쓸 수 있는 앨범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 책장 같은데 고이 고이 간직되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앨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나누면 두 개 근데 그냥 여기에서 무슨 뭐 이 껍데기에 또 뭘 씌우고 나무관 들어오고 이런 종류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종류는 이 두 개라고 봐요. 뭐 이 두 개를 비스무리하게 합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크릴 앨범의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판 자체가 습기를 많이 먹는다던가 이렇게 관리를 못 하다보면은 이 판이 좀 휘는 경우가 많아요. 꽤 빈번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못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꼭 얘가 좋다 얘가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꺼낸 김에 사이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도 앨범이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사진 4알이나 5알 정도 꼽는 사진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앨범은 이렇게 팔팔 앨범이 들어갑니다. 가로팔 세로팔 이게 거의 앨범의 기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팔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앨범 그냥 결혼식처럼 인상이 한 번 있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 대신에 제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메인 앨범은 크게 나가요. 크게 나가는데 이제 만약에 돌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애기 돌잔치 앨범으로 하나 갖다 놓고 액자라던 거 뽑아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는 그냥 요 정도 가볍게 정도로 나가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 조카 사진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돌상도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부담없는 크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뭐 귀엽습니다. 팔팔이 너무 작다. 조그맣게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큰 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큰 거면 됐고 적당한 사이즈의 앨범이요. 그러면은 팔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사이즈 10x10인치 아크릴 앨범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정방형 사이즈. 가로 세로 정방형 사이즈에서는 앨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의 작업 기록용 앨범이라던가 아니면 내 사진들을 이쁘게 만들어서 남들한테 보여줘야지 하는 앨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기억으로 보기 위해서 이쁘게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앨범이 아니라 처음부터 난 좀 크게 해서 남들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면 이제 12x12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방형의 앨범 중에서 큰 사이즈는 이 10x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8x8, 10x10 사이즈 차이 이 정도 보이세요. 자 그 다음이 14x11 사이즈에요. 가로 14인치 세로 11인치. 이에 비하면 엄청 많이 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튜디오에 가셔서 돈을 조금 주고 앨범을 만든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거의 이 14x11 사이즈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14x11 사이즈가 뭐 옛날에는 거의 다 이런 앨범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8년? 그 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화보영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왜 화보영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4x11이 단순하게 비율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진을 하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시력보호를 위해서 얼굴을 눈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은 뭐가 제일 다르세요? 아래에 있는 14x11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거의 풀로 들어갑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은 사진을 풀로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옆장까지 넘어갔어요. 보시면 반 접는데. 옆장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14x11 앨범은 그게 아니라 한 장의 풀로 들어가도 반 남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봤던 사진이 그대로 나온다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쪽에는 쓸데없는 걸 줄이고 비율을 훨씬 키운 거예요. 이만큼 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보다 편집의 힘이 더 극대화되는 14x11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보용이 맞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14x11 사이즈가 88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이 사이즈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88 앨범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은 88 앨범은 손을 편만한 사이즈의 앨범 그 다음에 88보다 좀 큰 사이즈는 보통 10x10을 쓰고 우리가 보통 돈 주고 좀 비싸게 하는 앨범이 14x11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TMI 조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업자의 입장에서 업자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요. 여러분들이 손님의 입장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나 컴플레인들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보정본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보정본 다 드리죠. 액자 앨범 만든 거 보정본 다 드리는데 액자는 어차피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 자체 파일을 드리면 돼요. 근데 앨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가운데 크게 하나 해서 다섯 개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앨범 편집본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 있는 사진 다섯 장 다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 다섯 장 자체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보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파일 자체가 보정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다섯 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는 게 노출이라던가 구도라던가 이런 걸 보기가 되게 편해요. 이거를 다섯 장을 다 따로 보정한다고 하면은 물론 같은 컨셉에서 찍는 사진이 노출이 다 맞는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정 다 해놨는데 다섯 장을 갖다 놓으면 다시 보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함이 있고 필터를 쓰더라도 만약에 얼굴을 조금씩 깎는다던가 그런 걸 한다고 해봐요. 다섯 장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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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하는 게 아니라 다섯 장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여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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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으면서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작지는 않은데 막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면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 굳이 보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한 장 한 장 보정하다 보면은 그걸 또 신경 써야 돼서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업자들 쪽에서는 한꺼번에 레이어에 다섯 장을 올려놓고 이거를 다섯 장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보정하는 게 퀄리티도 좋고 속도도 빨라요. 속도는 곧 돈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은 앨범 보정번 주세요. 그러면은 이 다섯 장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 그렇게 받고 싶으면 만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세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쩔 수 있는데 이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따로 받고 싶으시면은 보정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상손님 썰에서 풀었을 때 한번 나왔었던 얘기인데 뭐냐면은 내가 이쪽에서 일 좀 하는데 그러면서 막 요즘에 뭐 이런 웹페이지도 그렇고 디자인 계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업계에서 이쪽에서 그렇게 디자인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튀어요. 앨범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난하게 항상 같은 같은 그 폼에다가 사진만 바꿔서 넣는데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이거는 손님들에게 나갔을 때 컴플레인이 없는 안정된 폼이라는 의미에요. 안정된 디자인이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진짜 원하신다면 내가 이거를 이쪽에서 좀 해봐서 아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디자인을 해서 주세요.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해주세요 하고 주세요. 저희 쪽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꼭 어 이거 제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서 일 좀 하는데요. 신경 너무 안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막 이러시는데 정말 그 나만의 앨범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하셔서 나만의 앨범을 디자인 하세요. 업체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도 진짜 그래요. 얘기하다가 아 좀 쎄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앨범 디자인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정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십니다. 튀거든 너무 튀거든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자 오늘 앨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액자하고는 다르게 디자인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페이지에 사진을 얻다가 쳐박아놓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다가 안 되시면은 솔직히 저는 앨범은 돈 써서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한 장 한 장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여러분들이 능력자시면 상관없는데 업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 보정도 그렇고 앨범 자체가 그렇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뺍스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뺍스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더 뺍스로 없으면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